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벤츠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3만 1000km입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보시면 스톤치기나 스크래처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크래처 없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범퍼도 한번 볼게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컨디션 굉장히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98로 65%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볼게요 사이드 미러도 상태 좋고요 도어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한번 볼게요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25로 65%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폴딩해서 공간 더 넓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측면도 보겠습니다 2열 뒤쪽 휠 먼저 볼게요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볼게요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도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시면 1열, 2열까지 브라운색 시트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3만 1,195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패드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핸들 뒤편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핸들 왼편에 보시면 LDWS 전자식 바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위쪽 볼게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글로버 박스에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도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선루프 있고요 선루프 작동도 잘 됩니다 센터피셜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밑에 내려와 볼게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시트도 한번 볼게요 1열과 마찬가지로 브라운색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찢기거나 갈라진 거 전혀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보시면 수납 공간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2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 갔을 때 유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볼게요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봤을 때 유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한번 볼게요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벤츠 E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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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